그의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난 그냥 그를 안아줘요 자 이건 느린거죠 그를 안아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가줘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혼자 같은 여자인걸요 자 느리게 배워봤으니까 난 그냥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가줘요 사실 그쪽이 신경쓰는 문제는 아닌데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가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그를 안아줘요 여자의 대해안 좋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맘에 안 되나요 이제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이 풍요 우주와 달라 누려는 도력한 거죠 이렇게 해요 그녀가 없는 사람이 눈이 잘할 수 도전하면서 그렇게 아! 김봉! 아! 아! 이제 안 돼 내가가 좋아 이런 일신경 좀 꺼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꺼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꺼줘요 그녀가 좋아 이런 일신경 좀 꺼줘요 우리 사이에서 제발 좀 꺼줘요 그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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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희생을 매일 깨워주고 그녀가 어떤 사람은 희생이 잘하는 게 다 많아 왜 이끄지 않나? 그녀? 그렇게! 아무튼 알지 않아 그녀의 희생이 없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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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